하아... 아이츠 오빠 골라준 게... 뭐? 그래 또... 공주는 공주지? 하아... 뭐야... 내 얼굴이 보여야 누가 누군지 알지? 오빠는 아직인가? 무당 빤스? 어? 사장님!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? 나는 5만 원인데 2만 원으로 바깥 가서 샀어요 2만 원? 하하... 내 거 200만 원! 200만 원! 뭐야, 이 환상 코플은? 둘이 너무 귀엽다! 자, 서봐! 내가 기념사에 찍어줄게! 아, 됐어! 그래요? 그래요! 자... 좀 더 다정하게! 다정하게? 하나, 둘! 왜? 오빠... 준우 오빠... 시키는 데를 입고 왔어. 됐어? 완전 대박! 오빠 진짜 브래드 피터가 왔다가 오빠한테 싸대기 맞고 가겠어요. 뭐야, 방금 저 표정은? 참나! 아, 언제적 저 블랙이야? 올드하게! 뭐야? 저 남자? 완전 스타일리시해! 야, 너 꼴이 그게 뭐냐, 완전 비교되게. 이거 누구 코디스, 이거? 아, 이... 200... 아이씨... 완전 맞춰! 진짜 잘생겼다! 저 뭐야? 저 프로 댕댕이는 뭐야? 그나저나 이건 왜 들고 있으라는 거야? 아, 오빠 이게 있어야 저 블랙 완전 최저! 이 톱을 딱 들고! 어? 높아가지고! 쪽쪽! 빨고 다니면 돼요! 자, 아! 아! 음... 달군! 맘에 들어! 음... 흐흠...